왼쪽 아... 아예 뭐가 안 써 있군요 아... 오케오케 원 원 플리즈 부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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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부채타 부채타 아... 아하... 오케이 오케이 주식 오... 오... 만두 같은 느낌인데? 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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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 오... 그 사연이 나왔어요 가지라 뿌끄스노 맛이고요 하얀색도 먹어볼래요? 지금 안에는 못 먹어요 그죠? 솔직히 이거, 얼마인가요? 여기 안에 있구나 예상 안에 팥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어 아닐 것 같아 팥 여기 안 먹을 것 같은데? 네 이름? 비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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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반가워 고기만두 이거는 고기만두 고기만두 왼쪽으로 가득 해봐도 아 알렛반세 알렛반세 네 알렛반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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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렛밤세 아 좀 다른건가 봐 와아 넌 그것도 먹어보라는거 아니야 사사사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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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여기 다른 빵같은게 죄송해요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 피라죽 오, 오케이 아, 네, 네, 네 얼마나? 얼마나? 2개 40.5 50.5 숫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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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어 숫자 숫자 처음 잡힌 느낌은 크다 크다 묵직하다 으음! 오! 야 상식끝인데 이거? 상식 파괴라고요? 상식 파괴 상식 파괴 왜왜왜왜 이런 식감의 빵 표면 아래는 팥이나 팥! 달콤한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고기만두의 다른 버전 밥이 있어요 밥 밥이 있어요? 쌀이에요 쌀 아 들려보시죠 눈 막히냐 이거 수분감이 없는 불고비볶음밥을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네 한국어 아!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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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국어 아 북한일 수도 있다 북한 사람들이 종종 있나봐요 네 위냐 아래냐 맞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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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인걸 갔어?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это был отец 좋은 날이에요 좋은 점심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아 добрый день 아 너무 즐겁네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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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잘할 두 명과 함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완벽한 의사소통이었구요 좋았습니다 또 의식주 해결은 저희 이제 문제없는 것 같아요 아 뭐 의식주 정도면 다 됐고 러시아로 책을 낼 수 있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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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렸어요 어 러시아 신호등은 빨간 걸 기다려주는 걸 시간 알려주네요 어허 여기 이제 운전자 보행자 둘 다 마음의 평화를 썼어요 네 그렇네요 가시죠 맛있는 러시아 결거리 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결거리 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결거리 음식이었습니다 화이트 그만 매우 ientôt 감사합니다.